경기도 버스가 또 멈출 위기에 놓였습니다. 단체 교섭이 결렬돼 파업 수순에 돌입한 건데요.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 오는 30일부터 경기도 전체 버스의 90% 이상이 운행을 중단하게 돼 출퇴근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첫 소식 이어진 기자입니다. 경기지역 자동차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인 경기도 버스운송사업조합 간의 단체 교섭이 결렬됐습니다. 노조는 장시간 운전과 저임금으로 인한 인력 요출 해결을 위해 1일 이교대제 전환과 서울시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사측은 유가 상승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들어 노조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1일 이교대제로 전환을 하자는 게 첫 번째 쟁점이고요. 서울하고 인천, 인근 지역 대비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 가까이 차이나는 인근 격차를 해소해달라는 것이죠. 쟁점은 준공영제 도입 범위입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광역버스에만 준공영제를 시행 중으로 80%에 달하는 시내버스는 적자가 나도 세금 지원을 못 받습니다. 때문에 사측은 경기도의 근본적인 구조 개선을, 노조는 준공영제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3시에 일어나서 막차까지 뛰면 12시 반, 집에 들어가면 1시가 넘어요. 그래서 거의 한 20시간 이상을 갔다가 밖에서 근무하는 꼴이 되는 거죠. 경기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시군 경계를 넘어가는 시내버스 일부에만 준공영제 확대를 제시한 상황. 전체 노선버스의 10% 수준으로 노조는 물론 사측도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경기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이 조정신청서가 제출됐고, 조정회의가 결렬되면 노조는 오는 30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이번 교섭에는 경기도 47개 업체 노조원 1만 8천여 명, 경기도 전체 노선버스의 92% 수준인 1만 600여 대가 참여했습니다. OBS 뉴스 이여진입니다. OBS 뉴스 이여진입니다.